2시간 뒤 네 둘이 눈 맞지 금지 2시간 뒤 3시간 뒤 4시간 뒤 제이어들, 신형이 제이어들 지인의 이름으로 말해 주세요 지인의 이름이 무엇이든 제이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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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흐흐흐 주웅서 다시 주웅서 옳지 썩썩 먹여있어 살이 뜨거울까? 사리고기 사네 이거 뭐야? 소고기 사리꺼 따로 샀어? 그럼 사리꺼 따로 사야지 뭘 지절리겠는데 어이구 좋아 먹고싶지 냄새가 나는데 응? 안되나 들어주라고?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엄마 쟤 내가 저렇게 주잖아? 그러면 그냥 엄청 잘 먹어 그냥 줘봐 그래? 그냥 줘볼까? 줘봐 저도 엄마한테 어린 장아지 누구한테 어린 꽝을 부릴까 ㅋㅋ 둘이 눈 맞추기 금지 둘이 눈 맞추기 금지 네 말 안 부르기 청소 나를 세븐해 저리야 저리야 너 양심 없어? 양심? surfaces 양심에 털 났어? 예 안되네 ㅋㅋ ㅋㅋ 안 돼 ㅋㅋ ㅋㅋ 야 ㅋㅋ 앉아 ㅋㅋ 너 오늘 1시간 운동하는 거다? ㅋㅋ 하이파이브 약속 하이파이브 바나나 주기 옳지 소주 자동자동 ㅋㅋ 우리 고기는 많이 먹었잖아 우리 이건 먹어야 돼 그래야 좀 키로수로 죽어 ㅋㅋㅋ 진짜 먹어? 아니 뱉었어 아 맛있다 야채도 먹어야 돼 야채도 먹어야돼 소리야 너 그거 또 달라고 거기 앉아있는거야? 잘한다 더 중요하시라고요 못 기다려 다른 사람들한테 왜 기다려주라고 하는거에요? 잘한다 그렇게 좋아?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숨어봐라 이제 자기 자리야 여기 자리바따 까꿍 까꿍 설아 가자 약속했잖아 설아 편하게 단풍 구경하니까 좋아? 잠시 좋아 자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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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